안녕하세요 한지성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JUnit의 개념과 이를 활용한 단위 테스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JUnit이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자바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사전에 구축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강의를 듣기 앞서 Eclipse 또는 IntelliJ를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Eclipse를 사용하여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의는 JUnit을 소개하는 것이므로 자바 문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JUnit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 JUnit을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단위 테스트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 테스트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소스 코드의 특정 모듈이 의도된 대로 정확히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소스 코드의 함수, 메소드 등과 같은 작은 단위로 테스트 케이스를 분리하여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고 각 케이스에 독립적으로 검증을 진행합니다. 이렇듯 프로그램을 단위별로 나누어 개별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했을 시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소스 코드를 수정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안정성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개발자는 코드를 수정할 때 단위 테스트를 사용하여 소스 코드를 편리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위 테스트를 위해 각 단위별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야 하므로 개발 기간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위 테스트를 활용하면 앞서 이야기한 장점들로 인해 개발 기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디버깅 시간을 줄일 수 있어 효율적인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단위 테스트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J-Unit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J-Unit은 Java 프로그래밍 언어를 위한 단위 테스트 프레임워크입니다. J-Unit은 Eclipse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오픈소스이며 하나의 절 파일로 되어 있고 사용법이 간단하여 개발자가 단위 테스트를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J-Unit 5가 가장 최신 버전이고 이는 Java 8 이상부터 지원됩니다. J-Unit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자면 Assertion은 코드의 실행 결과를 검증하는 수단 중 하나로 J-Unit은 일반적으로 Assert 메소드를 이용하여 단위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J-Unit 4 이상부터 테스트 메소드를 식별하기 위한 어노테이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간편하게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J-Unit 테스트는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으며 테스트 결과 및 이에 대한 피드백이 즉시 제공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결과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아닌 클래스 자체에 남겨 개발자에게 테스트 방법 및 클래스의 히스토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J-Unit은 테스트 결과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도 최적화된 코드를 유추해내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J-Unit의 주요 특징인 Assert성과 어노테이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ssert 클래스는 코드의 정확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사용하는 유용한 Assert 메소드의 집합인데요. J-Unit 테스트 코드에 이 Assert 메소드를 사용하여 테스트 성공 여부를 판별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Assert 메소드를 나열한 것입니다. 뒤에 시습에서는 Assert 메소드 중 Assert Equals를 사용할 예정인데요. 이 A에 우리가 결과로 기대하는 값을 위치시키고 B에는 테스트를 하고자 하는 코드의 실행 결과 값을 위치시킵니다. 그러면 이 메소드를 통해 A와 B를 비교함으로써 코드가 기대하는 대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Assert 메소드가 존재하는데요. 이에 대한 정보는 밑에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J-Unit의 또 다른 주요 특징인 어노테이션은 J-Unit 4 이상부터 간편한 테스트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어노테이션들을 나열한 것인데요. 테스트 어노테이션은 테스트 메소드임에 나타내는 어노테이션으로 테스트 클래스 대에 반드시 테스트 어노테이션으로 명시된 메소드가 하나 이상 존재해야 합니다. 여러 개의 메소드가 테스트 어노테이션으로 선행되면 각 메소드는 독립적으로 테스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테스트 어노테이션 옆에는 타임아웃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는 테스트 수행 시간을 제한하여 테스트 메소드가 값을 리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지정한 시간을 초과할 시 테스트는 실패했다고 간주하게 됩니다. before는 각 테스트 메소드가 실행되기 전마다 실행되는 메소드로 before each 어노테이션과 같은 것입니다. before 클래스는 테스트 클래스가 실행되기 전에 딱 한 번만 수행되는 메소드로 before all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after는 각 테스트 메소드가 끝날 때마다 실행되는 메소드로 after each와 같은 것이고 after 클래스는 테스트 클래스가 실행되고 나누어 딱 한 번만 수행되는 메소드입니다. 이는 after all과 같은 표기입니다. 이처럼 테스트 클래스 내에 다양한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여 메소드를 구분함으로써 테스트를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예시와 같이 어노테이션은 해당 메소드 바로 위에 선언하여 테스트 메소드의 성격을 결정하는데요. set-up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위에 before each 어노테이션으로 선언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set-up 메소드는 각 테스트 메소드가 실행되기 전마다 실행되는 메소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어노테이션별 실행 순서를 나타낸 것인데요. before 클래스로 선언된 메소드가 있다면 제일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 before, test, after 순으로 테스트 개수만큼 이 사이클을 반복하게 됩니다. 모든 테스트 메소드에 대한 일련의 사이클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after 클래스 메소드를 끝으로 테스트가 종료됩니다. 이 외에도 많은 어노테이션 인터페이스가 존재하는데 추가 정보를 얻고자 하신다면 밑에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J-unit 테스트 결과 사진인데요. 첫 번째 사진처럼 테스트가 문제없이 진행되면 초록색으로 두 번째 사진처럼 테스트에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빨간색으로 나타내어 문제 발생을 알려줍니다. 테스트 페일 사진을 보면 테스트 페이디어 트위스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J-unit을 활용한 간단한 단위 테스트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Eclipse를 실행하여 J-unit을 설정하고 테스트를 진행할 코드를 작성한 다음 J-unit으로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 단위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시습 과정은 Eclipse를 함께 보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clipse를 실행하시고 Java 프로젝트를 만들어줍니다. Java 프로젝트 이름은 아무거나 하시고 저는 유닛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셨으면 프로젝트 이름 곁으로 가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고 맨 밑에 프로펄티스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왼쪽 변에 Java 빌드 패스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를 누른 다음에 클래스 패스를 눌러 애드 라이브러리를 해줄 건데요. 저희가 사용할 라이브러리는 J-unit이기 때문에 J-unit을 선택하고 그 다음 Next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J-unit 라이브러리 버전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가장 최신 버전인 J-unit 5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Finish 버튼을 누르시고 Apply and Close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J-unit 라이브러리가 추가되어 J-unit을 사용하기 위한 준비는 모두 끝이 납니다. 그 다음 테스트를 진행할 코드를 작성해 주어야 되는데요. 저는 이번 실습에서 J-unit 테스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사칭 연산을 수행하는 코드를 가지고 단위 테스트를 진행해보려 합니다. 제가 미리 코드를 작성해놨는데요. Calculator라는 클래스에 간단한 사칭 연산을 수행하는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클래스에 대한 단위 테스트를 진행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를 위해서 이제 클래스 이름으로 가셔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시고 New를 클릭하신 다음에 Other를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 보시면 J-unit 라이브러리 안에 J-unit 테스트 케이스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르시고 Next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처음에 나오는 네임 칸에는 Calculator 테스트라고 적혀있는데 이거는 테스트 케이스 이름을 지정하는 칸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바꿔주시면 되고요. 클래스 언더 테스트에는 테스트를 진행할 클래스 이름이 위치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Calculator 클래스를 J-unit 테스트 할 것이므로 Calculator가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생성할 테스트 클래스 내에 들어가는 기본 메소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앞서 다룬 Annotation으로 선언된 메소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BeforeAll로 선언된 SetupBeforeClass BeforeItch로 선언된 Setup AfterAll로 선언된 TeardownAfterClass AfterItch로 선언된 Teardown 메소드가 기본으로 제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습에서 Setup Setup 메소드와 Teardown 메소드만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체크를 하시고 Next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테스트하고자 하는 클래스 내에 존재하는 여러 메소드 목록을 보여주는데요. 테스트를 진행할 메소드만 선택하셔서 단위 테스트를 진행하시면 되고 이번 실습에서는 전부 테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alculator 안에 들어있는 모든 메소드를 선택하시고 Finish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테스트 코드를 생성해줍니다. 각 테스트 케이스는 원하는 검증을 수행하기 위해 자유롭게 수정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테스트 클래스 코드를 다음과 같이 고쳐보았습니다. 더쌤, 뺄쌤, 곱쌤, 나누쌤의 코드가 우려 없이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앞서 다룬 AssertEquals 메소드를 각 테스트 케이스에 넣었고 이 메소드를 통해 기대값과 함수를 실행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을 비교하여 둘이 같다면 올바르게 작성된 코드임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테스트 애드를 보면 애드 함수에 6과 2를 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이 기대값인 8과 같다면 애드 함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 만약 다르다면 애드에 잘못된 코드가 작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노테이션의 작동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각 테스트 메소드에 출력함수를 넣었습니다. 이 테스트 클래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위 상단에 초록색 버튼을 누르고 OK를 누르면 됩니다. 왼쪽에 제인유닛 테스트 결과창을 보면 4개의 테스트가 런 되었고 오류와 페일이 반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테스트 진행 상태가 초록색으로 나타나 한눈에 봐도 모든 코드가 문제가 없이 잘 작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컬클레이터 클래스에 있는 모든 코드는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잘 작성되어 실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콘솔창에 출력된 문구를 보면 테스트 스타트, 테스트 애드, 테스트 피니쉬 테스트 스타트, 테스트 서브 스트랙, 테스트 피니쉬 이러한 순으로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는 어노테이션에 의해 셋업 메소드, 테스트 어노테이션 메소드, 티어다운 메소드 순으로 일련의 사이클이 더샘 테스트 케이스부터 나눠샘 테스트 케이스까지 반복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이론으로 다룬 어노테이션의 기능을 간단한 실습을 통해 확인해보았는데요. 이를 통해 어노테이션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JUnit이 제공하는 또 다른 기능 중 하나는 테스트에 대한 히스토리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는 여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테스트를 진행한 히스토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테스트 실행 결과를 외부에서 가져오거나 외부로 내보내는 일도 가능합니다. 퀄클러스 클래스를 약간 변형하여 일부러 오류를 발생시키고 이럴 때 JUnit 테스트에서는 오류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라고 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퀄클러스 클래스에 들어가 더샘 연산과 뺄샘 연산의 리턴 값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런을 돌려보면요. 아까와 달리 테스트 결과 상태가 빨간색으로 나타났으며 4개의 테스트를 런했을 때 2개의 페일이 발견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개의 페일은 더샘 테스트 케이스와 펠샘 테스트 케이스임을 X 표시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샘 테스트 케이스를 눌러보면 밑에 페일리어 트레이스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더샘 코드를 통해 기대한 값은 8인데 실제로 코드를 계산해보니 4가 도출되어 둘이 같지 않다는 것을 통해 더샘 연산 코드의 설계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펠샘 테스트 코드를 눌러보면 밑에 똑같이 페일리어 트레이스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펠샘 연산을 통해 기대한 값은 4인데 실제로 계산한 값은 8이 나와 둘의 차이가 발생하여 펠샘 연산 코드에도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J 유닛 테스트를 활용하면 다양한 어셔트 메소드를 통해 코드에 대해 원하는 검증을 진행할 수 있으며 각 메소드별로 유닛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어 문제의 원인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지금까지 단위 테스트의 개념 J 유닛 J 유닛을 활용한 단위 테스트 실습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실습에서는 간단한 코드를 사용하여 J 유닛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요. 앞으로 자화 프로그래밍을 할 때 오늘 배운 J 유닛 테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J 유닛의 개념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J 유닛은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를 위한 단위 테스트 프레임워크로 주요 특징으로는 어셔트 메소드를 사용하여 테스트의 성공 여부를 판별하고 어노테이션을 통해 테스트를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여기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